안녕하세요 지구과학의 류메타 함석진입니다 오늘 좀 특별하게 제 컴플리트 파이널 모의고사 제 마지막 커리큘럼이죠 컴플리트 파이널 실전 모의고사 이거 언박싱을 좀 진행을 해보려고 하는데 이거 뭐 사실 실무라는 게 선생님들이 여러분 계시지만 다 비슷비슷합니다 왜냐하면 모의고사 몇 회 분 들어있고 그런 게 다 비슷비슷하잖아요 저도 일단 제가 구평을 반영을 해서 좀 고난이도 모의고사를 4개를 집어넣었고요 그리고 언박싱이지만 이 내용을 이렇게 좀 다 보여드릴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거 여러분 시험 보셔야 되는데 미리 문제를 보시면은 시험의 의미가 좀 퇴색되기 때문에 자세한 거는 제 OT를 좀 참고해 주시고 이렇게 해설지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뭐 이건 메가스테이 바로 연결되는 스마트 코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OMR 연습하시라고 이 OMR들이 들어있는데 사실은 이 언박싱을 진행하는 가장 큰 이유가 제가 뭐가 추가로 들어있느냐 이 부적이 들어있다 이겁니다 이 부적이 이게 뭐냐면은 거의 주술의 힘으로 수능을 돌파해보자 뭐 그런 얘기죠 여러분 참고로 전혀 오해하지 마시고요 저는 제 전의 캐스트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제 종교는 과학입니다 과학 저는 태어나서 한 번도 부적을 써본 적도 없고 돈 주고 아니 그러니까 신체로도 돈 안 주고도 써본 적도 없고 뭐 점 보러 간 적도 없고 타로카드 점 한 번 본 적도 없어요 여러분 그 타로카드 그거 사실은 타로카드 그거 제가 또 이과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타로카드에서 이 별자리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데 이 별자리들이 사실은 2000년 전에 정한 거예요 2000년 전에 처음에 점정술 한창 발달했을 때 몇 월부터 몇 월까지의 태양이 위치하는 위치를 별자리들을 해가지고 2월생은 물병자리 12월생은 전갈자리, 처녀자리 이런 식으로 정한 건데 여러분 지구과학원에 세차운동이라고 있는 거 아시죠? 세차운동으로 인해서 지구의 자전축이 이렇게 돌아가다 보니까 지금 26,000년에 한 바퀴 도는 거 아시죠? 그래서 2000년 동안에 사실은 13분의 1바퀴가 돌았어요 13분의 1바퀴면 거의 12분의 1바퀴 무슨 말이냐면 12개의 별자리가 12분의 1칸씩 움직여서 한 칸씩 지금 이동을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여러분들의 생일 별자리는 2000년 전 기준이에요 지금은 2000년이 흘러가지고 별자리가 하나씩 이동을 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? 근본적으로 잘못됐다 제가 여기서 갑자기 언박싱하다가 지금 타로카드 디스를 하고 있는데 뭐 제가 디스라라는 건 아니고요 제 말은 제가 요거를 저는 그런 것도 좀 안 믿는 사람이다 근데 요거는 부적 부적이고 그런 것도 안 믿는 사람이 부적을 왜 만들었느냐 솔직히 이 지구과학이라는 게 여러분 점수가 이렇게 들락날락 하시죠? 왜 점수가 이렇게 기복이 심하냐면 이게 지구과학은 조금 어느 정도는 절대 지엽적이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지엽적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사실은 외워서 풀어야 되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거는 왜 지엽적이 아니라고 말하냐면은 그게 좀 대표적으로 꼭 외워야 되는 것들이 정해져 있어요 제가 수업을 항상 강조하는 것들인데 그거를 외우시고 지역적인 거는 그렇게 시험에 잘 나오진 않아요 그러나 대표적으로 외워야 하는 게 좀 많긴 하다 그리고 그것들은 외우지 않으면은 맞출 수 없는 것들도 좀 존재한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외운 게 시험에 나오면은 맞출 수가 있고 못 외운 게 시험에 나오면은 어쩔 수 없이 틀리고 잠깐 해가닥해서 잠깐 착각을 해가지고 외웠는데 까먹었거나 하면은 틀리고 이런 건 솔직히 인간의 힘으로 좀 어쩔 수가 없는 안타까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도 수능 볼 때 자신감이라도 좀 있으면은 좀 더 생각도 좀 알라고 운도 좀 따르고 그런 게 좀 있잖아요 찍은 것도 담았고 그거를 좀 바라는 의미에서 제가 이렇게 오이고 큰일 날 뻔했네 부적을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이 부적 여러분 이렇게 스티커 형식으로 돼 있어서 이렇게 어딘가에 이렇게 띄어가지고 원하시는 데 붙이고 가지고 다니실 수도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무튼 이 부적이 들어있다는 거 그걸 좀 알려드리려고 제가 시즌2 때는 모의고사 언박싱을 진행하지 않았었는데 이거는 3에서는 좀 파이널에서는 좀 언박싱을 진행을 해봤습니다 네 그러면은 여러분 일단 그래도 진인사 대천명인 겁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다 하긴 하셔야 돼요 이게 뭐 무슨 공부 안 하고 이렇게 안 하고 있다가 부적만 이렇게 딱 해놓고서 부적의 힘으로 만점 받아 봐야겠다 이건 안 되죠 이건 안 되고 이 부적이 약간 한두 문제 정도 더 맞추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만들어봤고요 네 그렇게 해서 올해 아니 언박싱 정리해봤고요 여러분들 수능 마지막에 올 한 해를 정리하는 인사는 또 다음 다음 퀘스트 정도에서 다음 퀘스트는 제가 뭐 하나 야심차게 또 준비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다음 다음 퀘스트 정도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럼 마지막 남은 한 달 공부 열심히 하시고요 네 그럼 또 다음 퀘스트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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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